인스턴트 먹방을 취한 음식 시원한 음식 비닐맛을 다 먹습니다 이 음식은 이 음식을 먹습니다 시원한 음식 이 음식들은 이 음식들은 사장님이 음식을 먹으면 고기의 음식을 먹으면 고기가 먹었을때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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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아.. boî Duch Vision 죽이더라 시끄lex 히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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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끄럽게 하니 나나, 어디에 있는지? 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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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자자 불렀는 같은데 여자 소시 거짓말 açık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다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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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해서 조명의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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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온 룩 원 룩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